하아 우리 대체 자유타는 게 뭔데 아아 내 위험해 으아아아 으아아아 파티 친구 안녕하세요 저는 세바 그리고 줄리입니다 주야 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오디오 게임에서 나온 달고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고나 게임 뭔지 알아요? 달고나 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준비물은 설탕 국자 누르는 거 종이 접시 베이킹소다 그리고 별 뭐래? 그지? 어 처음이지? 어 어때? 몰라 설탕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아니 아니야 그 정도 해야 돼 근데 왜 안 없는다 아 좀 기다려야 돼 나 이거 진짜 어렸을 때 많이 만들어 먹었거든 어 앙 прод은 거 아니야 저희야 잘하네 냄새 어때요? 어때요? 냄새 ring settствен 하고 lá servant 마스터omas 오사 vend great 고구여 거대 아버지 아버지 오사 조금만, 조금만 넣어, 조금만. 내가 넣어, 내가 조금만 넣어줄게. 그렇지? 응, 응. 그, 그, 불에 넣으면 안 돼. 불에 넣지 마. 불에 넣지 마. 조금만. 조금만, 살짝. 조금만, 조금만. 잘했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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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형, 그래. 오, 대박. 치워준다. 그래, 그래. 잘하고 있다. 살짝, 살짝.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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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하하하하. 안 돼도 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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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아이고, 봐봐. 어? 안 됐어. 왜 안 됐지? 조금만, 조금만. 돌리고 있잖아.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아빠, 이거 한 번 더. 네, 이제 이거. 기다려. 오, 나. 아, 이게 달라붙는 게 살짝 기름을 발라서 올리브유를 바르자. 실패된 거 먹네. 네. 조야. 맛있어요? 디비아채? 디비아채는 한국어로? 네. 디비아채는 김치? 응. 왜? 이렇게?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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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잘 됐어. 오,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됐다, 됐다, 됐다. 오케이, 오케이. 조야, 조심해요. 아, 이거 붙여서 그냥? 응, 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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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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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됐다. 어, 됐다, 됐다, 됐다. 어, 어, 오케이. 안 돼. 빨리 해야 돼. 눌러야지. 어? 안 됐다. 잠깐만. 불 빨리 해야 되는데. 불 빨리 해야 되는데. 잘 안 됐다. 이거 또. 어? 어? 안 돼. 너무 어렵다, 이거. 생각보다. 저같이 국차 하나 사드려야겠다. 내가 해볼게, 내가. 내가. 내가 그 어렸을 때 만든 그 스타일대로. 너무 좋을 필요 없어, 자꾸. 이 초보들이 자꾸만 이거를 자꾸 휘저는 거야. 가만히 놔둬야 돼, 일단. 모르겠다. 다 먹어야겠다. 다 먹어야 된다. 됐어? 응. 우와. 뒤에, 아니, 뭔데. 기다려, 봄비. 아빠, 아빠. 먼저, 같이? 어, 같이. 둘 다 먹어야 된다. 형, 또. 다른 사람, 너무 붙지 않지 않아. 이건 됐는데 잠깐만 있어봐 우리 대체 잘 못하는지 모르는데 자 이번에 성공하자 좀 이따가 해야하는데 조금 이따가 너무 빨리하면 안된대 아 몰라 가자 빨리 해 빨리 오케이 오케이 가자 됐다 됐다 약간 있는데 상관없어 괜찮아 문제없어 아 뜨거 저야 성공했어요 이거 간다? 빨리 와 와 들어와 아아아 빨리해 으아아아 이야 됐다 이제 성공한다 이제 만들어볼까 어때? 마지막은 조이하고 같이 하자 마지막은 조이하고 같이 하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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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 너 뭐 선택할 거야? 이거 이거 응? 그럼 난 별. 할아버지처럼. 오일랑 할아버지처럼. 우린 깜부잖아. 이거 부셔서 먹어야 돼요. 나 부서지 바이바이. 나 먹자. 부러봐래? 굴뚝 구이니? 난 벌써 죽었다, 나는 진짜. 나도. 나도 그때. 여기 있잖아. 조그만 거. 됐어? 끝났네. 너도 죽은 거야. 저야 됐는데? 저야만 됐어. 보자. 그래도 해보고 싶다. 우와. 진짜. 원래 맛있어. 화가 났어? 아니 이렇게 힘들었는데. 저야만 살았지? 저야도 살짝 여기. 어디. 어? 줄리야. 이거 뭐해? 발표 준비하고 있어. 발표 준비? 응. 아 역시. 대학생이네. 줄리야. 응. 달고라 만드는 거 어땠어? 재밌었지. 뭐가? 남편이 어렸을 때 게임하는 경험? 응. 그런 거. 같이 할 수 있어. 좋았어? 저도 참 좋았습니다. 예전에 어릴 때 놀이를 가족들이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네. 그럼 지금까지 세바. 줄리야. 그리고. 공부하고 있어요? 네. 햄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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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조야. 감사합니다. 보나 세바. 보나 세바. 보나 세바.